여당이 김포 등 서울 인접 도시들을 서울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언급되고 있는 지역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아직은 공로나 초기 단계여서인지 입장은 제각각인데요. 한편 분돌에 추진 중인 경기도는 반발하고 있어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김포 등 서울과 붙어있는 경기도의 여타 도시들을 서울로 편입해 메가시티 서울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 연일 군부를 떼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 의사를 공식 밝힌 데 이어 경기도 행정일부지사를 역임한 박수영 의원도 메가시티는 시대의 트렌드라며 힘을 보탰습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서울과 행정부역이 붙어있는 시군은 12곳으로 이 중 서울 편입을 희망하는 김포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시군은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서울 외곽이란 이유로 혐오시설이 들어서지는 않을까 벌써부터 회의론이 나옵니다. 지역 전화번호가 서울과 동일한 광명시와 과천시는 시민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고양시는 현재까지 정리된 입장이 없다고 밝혔고 성남시는 정치권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시하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염종현 경기도의 의장은 사전협의 없이 여당에서 일방적으로 추진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도의의 민주당도 총선에서 표를 구걸하기 위한 무책임한 언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동연 지사가 중국 출장 중인 가운데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너무 뜬금없는 얘기입니다. 총선을 앞두고는 있다고 해도 이렇게 혹세무민식으로 던지는 정책은 정말 정치를 더욱 불신시킬 뿐입니다. 앞서 경기도는 의정부 등 경기 북부 10개 시군을 북부 특별자치도로 만들기 위한 주민 투표를 정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연합뉴스티비 강창우입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티